새로운 미션은 곤드레, 몬드레. 미션 잘해주기로 소문난 박성희에게 미션을 시도하는데요. 알아요, 저 말하려고 많이 해봤어요. 이거 먼저 알아보셨으면 돼요? 피스코. 아니에요. 이거 왜 게임도 있잖아요. 쿵쿵따. 아니, 아니요. 미션, 미션. 이거 뭐야? 모르겠습니다. 세훈 씨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, 지금. 왜요? 제가 볼게요, 제가 볼게요. 자, 이거, 이거를 제가 내드릴게요, 이거. 반대로. 제가 내볼게요. 아유. 깨르르, 깨르르르. 안 되겠어요. 이거 너무 아저씨네. 간질간질. 아, 간질간질. 아니, 미션 실패해요. 아, 이거 어떡해. 아유. 아유.